여전히 공연을 앞두고 걱정이 많습니다. 가자, 잘생긴 친구. 왜 이렇게 장난치세요, 동혜 씨. 왜 이렇게 장난치세요? 제가 제 잔심부름을 잘하는 친구예요. 은영아! 은영아! 잔심부름을 잘한다는 친구를 부르는 동혜 씨. 다소가 멤버들 못마르니까 울적도 와가서. 너 혼자 멘트 좀 잘하고 있어. 혼자 멘트 못해? 안 돼. 그래서 나 부르는 거예요, 지금. 아, 비 온다. 아이고, 그런데 이걸 어쩔까요. 바로 다음 순서.